5 4 예 언니 뭐가 이렇게 열받아서 왔어 분해 에 어 아직 속이 터지고 내가 당했네 제가 8년 동안 살았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를 저희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계속 그냥 흐지부지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직장 동료 안에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유부남이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좀 마음이 외로웠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 상사분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제 저랑 만나게 된거에요. 제가 국민상담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친하게 되고 술단잔 먹게 되다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제가 그러니 2차에 남자친구를 버리고 제가 이분하고 그냥 사귀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와이프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남자친구 마음을 다 정리하고 와서 남자랑 이분이랑 자라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저를 안 만나겠다는 거에요. 못 만나겠다는 거에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 지금 그 와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가 저를 만나다가 보니까 자기 와이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분이 동료가 유부남인 상태로 만났는데 바람을 핀거야 아니면 뭐에요. 저랑 바람을 핀거죠. 피고 그냥 그 관계에 대해서 쭉 유지를 하다가 고마움이 있어서 언니한테 오히려 내 와이프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간보인 것 같아. 저를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냐 안하냐 찰나에 마음이 뭔가 떴으니까 이혼을 준비를 했겠죠. 얘기 들었지.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그런 찰나에 언니를 만났고 언니로 인해서 내가 이걸 정리를 해도 깨끗이 마음을 접고 잘해 보려고 왔으나. 비교 되는 게 뭐가 있었겠죠. 언니 성격과 와이프에 대한 뭔가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이혼을 해서 언니한테 올인해 갖고 언니랑 합쳐서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기 와이프랑 그냥 풀고 계속 사는 게 맞는지 재고 있다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언니와도 어쨌든 전 남자친구한테 다리를 걸쳐놓은 것 같거든. 네 그렇지. 이분도 자기 와이프랑 언니 사이를 걸쳐놓은 것 같고. 네. 근데 언니가 하는 행동 무의식 중에 진짜 내 여자가 아니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분은요. 자존심 상 자기 뭔가에 스크래치 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외적으로는 언니만 아마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지. 대외적으로 너무 잘 지낼 걸. 그렇죠. 그렇게는 얘기는 했었어요. 자기는 이제 와이프랑 어디 나가고 이런 모임 같은 것도 꾸준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이는 안 좋았지만 대외적인 행사는 다 나갔죠. 자기 스크래치 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하고 언니를 택하고 왔었을 때 손해가 뭐가 있냐 이걸 따진 거야. 그리고 이득 볼 게 뭐가 있냐. 이분의 자존심 상. 내가 몰래 뒤에서 바람을 펴갖고 언니를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가십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너무 이기적이네. 이혼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그런. 진짜. 당연한 그런 것들도 가십거리가 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다시 선택을 한 것 뿐이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고가 왜 그런지 언니가 듣긴 들었어? 그러니까 여자 와이프 분한테 문제가 있다고만 들었지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는 저는. 내가 느꼈을 때는 이 와이프가 굉장히 세신 분인데 내가 봤을 때는 남자 문제가 좀 있어 보여. 잘하네. 그래서 홧김에. 언니 그러니까 이분도. 언니가 남자친구 때문에 뭔가 의논을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진 그 약한. 팔에 힘이네. 자기 와이프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심리로 언니한테 초파를 던졌던 거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남자친구를 그렇게 제가 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억울한 거지. 나는 그래도 반대는 했어. 너무 사랑한 사이에. 진짜. 쉽게 오진 못하던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언니네는 결혼만 안 하면. 그냥 연애 계속 할 수 있는 커플이거든. 사실. 근데 그거를 마다하게 끌음해서 자기 쪽으로 당겼다가. 자기가 이득 볼 게 없으니까 언니를 내버린 거야. 진짜 낙동과 오리알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웃긴 게 언니. 잘 판단해요. 언니가 오히려 지금 당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잘못 판단한 건 저 남자야. 왜요? 왜냐면 언니는 사실상 이 사람한테 당한 거 제외하고는. 이 전 남자친구랑 다시 연결고리 이으려면 얼마든지 이율 수 있어. 제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연애 다시 할 수 있어. 그치만 이 남자는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와이프가 온전하게 일반 가정 꾸리고 살 여자가 못 돼요. 또 당해. 잘 됐네요. 또 와이프 바람 날 거야. 왜? 도화살이 너무 심하고. 집시 사주야. 여자분 사주에. 개인이. 한 군데에서 정착을 못 해요. 마음을. 그리고 이렇게 줏대 없는 남자가. 자기 남편인데. 맞네요. 얼마나 오죽이 그게 그랬으면 여자가 밖으로 돌겠어요. 제 천만다니는 제가 같이 안 살게 된 게 너무 천만다니는 결혼 안 한 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분은 실질적으로 이혼할 생각도 없었어. 그럼 언니는 이 남자랑 같이 진짜 뭐 홀렸겠지. 내가 이혼하고. 뭐 어쩌고쩌고 했겠지. 근데 이 남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왜? 아까 말했잖아. 자기 몸에 스크래치 나는 거. 자기 이미지에 스크래치 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혼을 하겠어? 그러면은 100% 이혼해갖고 언니랑 만약에. 사귀고 결혼한다 치면. 직장 동료랑 바람나서 이혼했네 소리 할 거야.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만들고도 남아. 그럼 자기 타격이 엄청 크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혼도 선택 안 했을 거야. 네네네. 그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언니를 놔 준 거야 좋은 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언니도 역시 이 남자로 인해서 그래도 내 전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느꼈잖아. 그 맞아요. 그렇게 또 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이런 남자. 이런 남자가 없구나.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이 남자는 꼿꼿이 나 결혼 안. 괜찮아 우리 연애만 해도. 같이 그냥 마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자 이거잖아. 네네네네. 그런 남자가 어딨어. 아 맞네요 제가. 언니도 이 기회에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짓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이 직장 동료 때문에. 그냥 좋은 사람을 빨리 깨닫고. 그냥 빨리 정리하게 된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분이랑 잘 지내는 걸. 티를 내요. 아 오히려 더. 역으로 나도 너한테 고마워 나. 정신 차리게 해줘서. 네네네네. 잘 살아. 내가. 나 얘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라고 하고. 오히려. 보여줘. 그러면 나중에 속 뒤집어지는 사람은. 저 사람인지 언니가 아니야. 맞겠네. 맞겠네. 어. 괜찮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 힘들어 하고. 그 한 달. 그래 언니 자책감도 있었을 거야. 죄책감.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좋은 사람 이런나. 내가 괜한 짓 해갖고. 내가 어. 희망 풍부. 살았나. 이 사람한테 당한 것도 있지만. 우리 언니가 내 스스로 자신한테. 화가 났던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끙끙 앓았으면. 엄청 많이 끙끙 앓았다. 그러니까 그만 끊고 말고. 빨리 내 남자친구 하랑.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아. 나는 이 남자친구가 정말.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언니를 정말. 절실히 사랑해서 그런 건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결혼을 못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 부모님 엄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빨리 뭔가 성장해서. 빨리 마음에 들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 너무 잘하고. 한결 같아서. 너무 한결 같아서. 근데 한때는 질렸잖아. 언니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너무 한결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이참에 깨달은 거야. 내 남자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너만 깨달았냐? 나도 깨달았어. 응. 누가 더 잘삼. 이러고선. 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진짜. 어제 얘기할 때도 없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너무 지금. 속이 시원하고. 얼른 빨리.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데이트하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언니가 어쨌든. 그 기간만큼. 잘못한 점이 있잖아. 네네네네.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어쨌든 쟀잖아. 여자친구를. 그거를 그냥 언니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네네네네. 그러면 될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